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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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결국 이 자리는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결국은 지금 이런 횡보하는 자리에서는 약간 오늘 좀 올라왔다고 또는 내일 조금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두려워할 건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600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하락이 아니고요. 2800선 정도를 넘어가지 않으면 상승이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 잠깐의 이 약간 떠있는 상태를 상승으로 보고 올라가려고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투자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도박과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냥 가만히 지켜보시면서 2800포인트를 넘어가느냐 가지 않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은 약간 어떤 공식 같은 게 하나가 딱 있다고 보시면 돼요. 웬만하면 주식은 공식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지만 시장에서 이거 하나만큼 좀 기억해야 되는 게 상승장에서는 주도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주도주가 없다라는 형태를 봤을 땐 주도주가 없다. 그 말은 상승이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최근에 사료 관련 주가 급등 나오고 있는 것은 단순 테마, 이슈 때문에 급등 나오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아서 올라간다든지 뭔가 괜찮은 메리트가 있어가지고 올라가거나 엄청나게 섹터가 만들어졌거나 산업이 정말로 돈을 많이 벌고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을 결국은 지금 어떤 산업 자체가 시장을 끌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수는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흔들흔들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미국에서 역시나 금리 인상을 올해 7회까지도 전망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말은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신흥국들이 점점 버거워지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러면 미국이 금리가 올리게 되면 신흥국들은 금리를 굉장히 가파르게 올려야 될 텐데 신흥국들이 무너져나 내려갈 때 분명히 증시에는 큰 리스크가 생길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역시나 한국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들도 조금 체크해봐야 되겠죠. 금리 인상은 결국은 자산의 버블을 좀 깨트리는 좀 꺼트리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결국 지수는 지금 허공에 떠 있는 게 최선인 상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서 상승을 하려면 여기서 이제는 최소한 한 6개월 정도는 여기서 버티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6개월 버틴다고 하면 여러분들 6개월 동안 사실 할 게 별로 없어지게 됩니다. 그냥 우리 흔히 말하는 데이트레이더들 매일매일 샀다 팔았다 하시거나 급등주에 따라 붙으시거나 분봉을 보면서 매매하시는 트레이더들은 뭔가 좋을지 모르겠으나 그게 아니면 결국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득볼 게 단 하나도 없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이 실적이 좀 잘 나오는 기업이다라고 하면 사실 튼튼한 기업들은요. 지수가 조금 빠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내려가는 그 정도가 좀 다릅니다. 많이 빠지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고요. 많이 빠지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올라가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차이는 뭐에서 나옵니까? 라고 하면 결국 실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실적이 좀 잘 나오는 기업들을 잡아놓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 종목은 떨어진 이후에 올라오지 않을 거고요. 실적이 좀 좋은 기업을 잡아놨다고 한다면은 떨어지고 빨리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량이 있는 기업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적이 있는 기업들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왕이면 실적이 잘 나왔는데 주가가 올라가지 않은 기업들을 좀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올라왔던 기업 2020년 말까지 계속해서 올라오거나 2021년에 올라왔던 이런 기업들을 지수와 빠질 때 같이 내려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때 올라올 때 주인공이 아니었던 기업들이 이제는 다시 주인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락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올 거예요. 그러면 겨울과 여름은 정상반되는 모습이 되는데 우리가 여름이 오면 이제 죽나요? 이제 지구가 멸망을 하거나 내일부터 이제 나 못 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름에 맞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늘 상승장과 하락장이 반복해서 공존해 왔는데 하락장만 나오면 뭔가 무서워하고 괴로워하고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좀 많은 것 같아요. 하락장도 하락장에 맞게끔 매매를 해서 살아가야 되고요. 상승장도 상승장에 맞게끔 매매를 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사는 방법을 잘 모르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하락장에서 올라가는 기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지금처럼 테마성으로 올라오는 기업들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테마성으로 올라온 기업들은 365일 내내 있어요. 그런데 지금과 같이 하락을 하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바닥에서 조금 이렇게 월동에 들어갔다가 봄이 피면 새싹이 돋아오르듯이 약간은 천천히 상승세로 바뀌어 나가면서 위로 치고 올라가는 기업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업들이 제가 말했던 실적이 좋으나 외면받았던 그런 기업들이 될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업들만 잡아놨다고 한다면 크게 걱정할 기업 상황은 아니고 오히려 여기서 빠지지 않고 반등이 나왔을 때도 여러분들의 기업들은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보여줄 수 있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결국 지금은 지수가 올라가도 그만, 내려가도 그만인 상태의 계좌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놨느냐 아닌가가 중요한 거지 지수가 올라가면 어떡하고 내려가면 어떡하고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하냐에 따라서 뭘 어떻게 해놨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구성을 제대로 잘 해놔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 거고 현금을 50%를 딱 챙겨놓고 현금이 밑으로 빠지지 않으면 현금은 들어갈 일이 거의 없다. 6개월 정도 횡보를 해가지고 상승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하게 된다면 이 자리에서 현금을 투입해도 되겠지만 지금은 그 정도의 확실성은 없기 때문에 현금은 그대로 두고 주식에 들어간 기업 돈만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죠. 결국 지금처럼 이렇게 불확실성이 가득한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함부로 베팅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문현진 메토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니까 나는 인버스에 올인을 해야 되겠어. 그리고 지금 다 팔아버려야 되겠어. 그런 것도 하나의 베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반만 걸쳐놔라. 주식도 반 그리고 현금도 반 걸쳐놔라는 게 하나의 전략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짜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점만 명심하신다면 지금과 같은 시장 저는 별로 재밌다, 재밌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늘 즐겁다. 항상 이게 주식이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점 참고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듣고 오셨습니다. 참고하셔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현명한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도 들어보면서 해결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부각약품을 갖고 있어요. 이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12,400원의 20%면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들어가셨어요. 지금 12,600원이니까 비슷한 구간인데 이거는 어떻게 잘 매수를 하신 걸까요? 우리 시청자님? 일단 이렇게 매수하는 방법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져 있는 기업을 사보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모든 게 그래요. 이런, 저는 이제 은봉매매라는 걸 제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문가 중에 제가 방송에서 나와서 이야기할 정도로 한 2%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은봉매매라고 하는 매매는요. 100명의 전문가가 있으면 98명이 양봉매매한다고 보시면 돼요. 저만 거의 은봉매매한다고 얘기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 정도로 은봉매매한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떨어져 있는 기업을 산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리스크도 크고 그리고 무섭거든요. 우리 그 경매 있잖아요. 부동산 경매. 경매도 보면 아무거나 경매로 잡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게 안 좋은 상황에 몰렸기 때문에 경매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석을 잘해가지고 뭔가 이득이 생길 수 있을 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옥석을 가린다라고 하죠. 은봉매매가 옥석을 가리는 매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주가가 떨어졌다고 막 사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지만 괜찮은 기업을 사야 된다라는 건데요. 부광약품 같은 경우에 지금 시청자님께서 매수를 하셨는데 이유가 뭘까요? 종전에 샀다 팔은 적이 있어서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샀어요. 많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많이 떨어져서 이유는 그냥 불문하고 내가 예전에 한번 매매해봤던 기억이 있으니까 그냥 사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가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뭔가 안 좋은 이유가 있거나 뭔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팍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떨어지는데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주가가 푹 빠지는 경우는 잘 없어요. 결국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시청자님께서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아, 이거는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가 아니다. 그러니까 가격만 떨어졌구나. 지금이 그러면 매수의 기회가 되겠구나라고 시청자님께서 느낄 때 그때가 정말 좋은 기업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찌됐든 매매 방식 자체는 저는 괜찮다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업은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특히나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지금 약간의 적자가 살짝은 상반기에 나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자로 마감이 되었고 그리고 실적이 있는 제약 바이오가 저는 올라갈 거라고 계속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부광약품도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될 거고 크게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역시 반등 정도는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리는 사실 매매하기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서 왜 그런 자리인지 좀 알려면 경험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20% 비중은 조금 많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관님께서 이게 주가가 밑으로 밀리게 되면 굉장히 고통받으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2,000원이 내려가게 되면 12,000원 이하로 빠지게 된다면 저는 비중을 절반 줄이시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들고 가시면 아마 16,000, 17,000원까지 반등이 한번 크게 나와줄 거예요. 그때 수익을 챙겨 나오면 되는 거고요. 이번 경험을 토대로 다음번에도 이렇게 실적이 좋지만 주가가 떨어져 있는 기업을 소액으로 자꾸 연습하다 보면 은봉매매라는 게 뭔지 조금 깨닫게 될 겁니다.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랩지노믹스요. 네. 랩지노믹스. 17,500원. 랩지노믹스 2만 7,500원의 비중은요? 20%입니다. 네. 20%. 지금 수익 보고 있는 시청자님? 네. 최근에 들어가신 거죠? 아니요. 그전에 들어가서 물렸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이제 다시 수익권에 들어왔고 최근에 무상증자 결정을 하면서 급등을 했잖아요. 멘토님. 이것도 이제 실적이 잘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볼까요? 일단 진단키트 관련 기업들은요. 실적으로 인해가지고 주가가 다시 한번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진단키트 관련 주요들에 물려 계셨던 분들한테 저는 진단키트 다시 갈 거니까 가져가라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게 단순히 코로나 확진자가 늘었다 줄었다 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실적이 정말로 많이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한번 튀어 올라왔던 게 지금 빠졌다가 다시 버티고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다시 한번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대로 지금 좀 더 들고 가시는 거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보고 싶고요. 이게 지금 이렇게 튀어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시청자님께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익절가라는 걸 정해놓고 내가 어느 정도 가격이 빠지면 난 팔 거야 라는 자신만의 기준이 필요해요. 누구만을 듣고가 아니라 그냥 내가 파는 거예요. 내가. 아무도 뭐라 안 해요. 그런데 4월 1일 날 무상증자를 제가 받아야 되나 지금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무상증자가 뭔지를 지금 모르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주식을 공짜로 준다라고 하니까는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받게 되면 이 주가가 그만큼 비율이 좀 줄어요. 그러니까 200% 무상증자라고 하니까는 거의 뭐 1만 몇 천으로 아마 줄 겁니다. 가격이 변동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에요. 지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수익이 나고 있나요? 안 나고 있나요? 안 나고 있어요. 맞아요.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상증자 때문에 얘가 급등이 나왔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다면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을 챙기고 안 챙기고가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받아도 똑같고 안 받아도 똑같다니까요. 시청자님이 투자를 만약에 천만 원 하셨으면 그냥 천만 원 그대로인 거예요. 달라질 건 없어요. 그냥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것만이 현실이고 그게 확실한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현실 직시를 하시라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거 꿈을 쫓지 마시고. 여기서 시청자님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익절가입니다. 저는 3만 1,500원 자리가 무너지면 익절하라. 그러니까 절반 정도 매도해서 수익을 챙겨라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이 종목은 저 자리가 크게 안 밀린다면 한 번 더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4만 원에서 4만 5천 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익절가를 잡아놓고 대응을 하는 거지 무상증자를 받을까 안 받을까는 주식하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죠.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제로툴세븐이고요. 네. 네, 11,400원의 비중은 25%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제로툴세븐, 11,400원의 25%. 이것도 요즘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전문관이 어떻게 보시나요, 이 종목은? 이제 올라오고 있는 걸 봤을 때 잠깐 눈앞을 보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조금 길게 보면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눈앞을 볼 건가, 멀리 볼 건가의 문제인데 흐름이라는 건 대세라고 하잖아요. 대세라고 하는 건 쉽게 꺾을 수도 없고 바뀌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볼 때 추세를 보고 크게 보는 연습을 해라라고 설명 많이 드리는데 얘는 지금 보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1,400원에 매수하신 자리가 이 자리쯤 되는데 결국은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면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빨간색 선으로 보면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그러니 지금 주가는 내려와 있는 상태가 되는데 그럼 이렇게 주구장창 내려갈 것인가 하면 아니에요. 얘도 규칙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지금 제가 빨간색 선을 또 그었는데 어때요? 그 안에서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세요? 네, 보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추세라고 하는 흐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얘는 이렇게 오르막, 우상향하고 있는 흐름 속에서 파동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 파동 속에서 최근 몇 개월 동안 거의 근 1년 동안은 빠져내려왔고 그러면 이제 이 자리에서 뭐 할 차례인가라고 봤을 때 규칙성을 따져본다면 우리 IQ 테스트할 때 이런 규칙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2, 4, 6, 8 다음 뭡니까 하면 10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런 느낌처럼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으니까 이제 뭐 할 차례일까요? 이제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 2, 4, 6, 8 다음 뭡니까? 아, 10.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린 다음 뭘까요? 네, 올라야죠. 올라야저도 아니고, 올라 쓰면 좋겠다도 아니고, 올라오게 해주면 안 돼요.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올라간다고요. 그게 규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규칙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아랫자리가 8,000원 자리가 되는데요. 8,0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얘는 올라갈 가능성이 거의 99% 이상이라고 보면 돼요. 네. 그러니 8,000원 자리가 이탈하게 되면은 이제 흐름이 바뀌는 자리인 거예요. 대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밑으로 빠진다든지 또 다른 또 이상한 데로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8,000원 자리만 안 무너진다면 이 자리는 결국 올라갈 자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8,000원 안 무너지면 그대로 들고 가시면 아마 12,000원, 13,000원 이렇게 올라가서 수익을 낼 수 있을 거고요. 8,000원이 무너지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손절하시든지 아니면 아랫자리에서 추가 매수할 계획을 짜고 기업을 좀 더 분석을 해보시든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로가 8,000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저 자리가 안 무너지면 올라갔으면 좋겠다도 아니에요. 그냥 올라가요. 아시겠죠? 네. 2, 4, 6, 8 다음 뭡니까? 그걸 기억하세요. 10회였으면 좋겠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지금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추가 매수는 없이 그냥 가져가시는데 8,000원대가 무너질 때쯤 됐을 때 고민이 된다면 전화를 한 번 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네. 클리오 매수가랑 비중은요? 2만 2천원에 5%. 네. 2만 2천원에 5%. 알겠습니다. 요즘 우리 시청자분들 전화 오는 거 보면 크게 손실 보고 있으신 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클리오도 지금 2만 2천 4백 원이니까 앞으로 방향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보통 이제 손실 보고 있는 분들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셨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손실 나고 있는 종목 다 포기하고 최근에 이제 현금 들고 있던 걸로 새로 산 것만 상담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이 올해 물렸던 건 이제 꼴비기도 싫어요. 그냥. 꼴비기도 싫고 상담받아 보이면 뭐 하겠노 싶고. 에이 그냥 딴 데서 수익 내면 되지 하니까. 지금 보세요. 클리오도 산 지 얼마 안 된 것 같고 수익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지만 5% 비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돈으로 한 번 사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때요. 오래된 것보다는 얘가 더 신경이 더 많이 쓰입니다. 오래된 제품은 별로 좀 안 보이거든요.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물려 계시는데 저는 이런 상담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 물려 있는 종목일수록 상담을 받아서 빨리 복구를 시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산 종목을 상담받는 건 전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한 번 해보세요. 클리오라는 기업을 지금 5% 비중을 사셨는데 이게 만약에 10만 원까지 날아가더라도 5배 수익이 나는데 지금 5% 비중이 들어가서 5배 수익 나면요. 크게 물려 있는 돈들을 회복시킬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럴 가능성. 10만 원까지 날아갈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얘에서 수익을 아무리 많이 내봤자 시청자님 계좌에 행복이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사실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상담받는 건 별로 좋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시청자님이 다른 상황인가요? 아니요. 계속 현금을 무슨 멘토 말씀을 잘 듣고 있고 네. 현금 많으세요? 현금을 한 50% 갖고 있다가 크리오가 저번에 아모레퍼시픽이 대장주인데 18만 원 갈 때 16만 원 밑에서 사야 된다 해서 지금 이제 좀 더 사도 되는가 싶어서 전화드렸거든요. 제가 질문의 맥락을 잘 이용할 때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은데 뭐 아모레퍼시픽 이야기가 좀 잠깐 나온 것 같아요. 네. 이제 화장품 주 지금 크리오를 좀 더 사도 되는가 싶어서 그렇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화장품 관련 주 살 거면 아모레퍼시픽 사라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이 18만 원 올라갈 때 제가 아니 왜 저기서 사느냐 15만 원까지 떨어지면 사면 되는데 해서 지금 떨어져 있죠. 지금 사면 되는 건데 지금 왜 여기서 크리오가 나오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을 사면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려왔는데 크리오를 산 것도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두 번째로는 시장이 아직까지 현금 투입할 기회가 아닙니다. 투입할 상황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크리오에 현금이 또 들어가신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은 사공이 많으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 말만 듣는 게 아니라 다른 전문가들이 이야기도 들리고 내 마음도 싱숭생숭하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현금 비중은 50%가 있다는 것은 주식 비중이 50%가 있다는 거잖아요. 크리오 말고도 그죠?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요. 현금 비중은 왜 마련했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시청자님 1대1로 지금 교육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현금 비중을 마련한 이유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주식 비중 50%를 갖고 있는 이유는 주식이 올라갔을 때 여기서 우리는 수액을 좀 챙겨내기 위해서 주식 50%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종목 안에 화장품 관련주가 들어있었다면 금상첨화지만 그게 아니었다면 지금 시청자님이 현금을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추가 매수 자금으로 놔둬놓은 보험 자금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비상금 같은 개념인 거죠. 그런데 지금 그거를 클리오에 빠져서 또 매수에 들어가신 거거든요. 그거는 지금 계좌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클리오라는 종목만 상담을 할 것 같으면 저도 해드리면 끝인데 사실은 계좌 관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께서 좀 이해를 잘 못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클리오를 살 게 아니라 지금 시청자님은요. 들고 계신 종목이 무엇인지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종목들의 추가 매수 포인트를 잡아야 되고 언제 내가 지금 이 현금을 내가 갖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매수가를 낮춰서 나올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TV에서 화장품 관련주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나도 하나 저거 담아보고 싶다. 이렇게 하면 종목 백화점이 됩니다. 결국 종목만 많아지고 현금은 없어지는 상태가 나오게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저는 클리오라고 하는 이 기업만 상담을 해드린다면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모레퍼시픽이 바닥을 잡았고 다시 가면 얘는 2만 7천 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근데 시청자님께서는 한번 진지하게 지금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선택인지 조금 더 생각을 곰곰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임시 형. 네. 지금 클리오하고 현대그림푸드가 있는데 그거를 추가 매수를 하고 싶어서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클리오라는 종목을 저는 자르기를 추천을 드려볼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들고 가셔도 2만 7천 원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추가 매수 필요는 없다. 지금 들고 있는 다른 종목들이 더 급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 계속해서 여러분의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 멘토님이 더 많은 이야기들은 세미나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열리는 거죠? 멘토님? 네. 맞습니다. 이제 알고 계시네요. 그럼요. 오늘 오후 8시에 제가 강연 준비했고요. 일단 지금 추가 매수 자금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함부로 쓰시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런데 종목 백화점이 되면요. 결국 계좌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제가 수많은 회원들과 수많은 또 사람들을 투자하시는 분들을 만나가지고 계좌도 많이 보고 그걸 보면서 상담도 해드리고 그렇게 보면서 복구하기 위해서 노력도 해드리고 했는데 제일 힘든 부류가 어떤 부류였냐라고 하면 종목만 많아진 케이스예요. 그런 케이스들은요. 뭐냐면 신경 쓸 건 너무나 많은데 여력은 안 되고 돈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어떤 형태라고 하냐면 매매 중독이라고 하는 상태에 빠지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냥 뭔가를 자꾸 사서 가져가야 될 것 같은 느낌. 지금 종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게 또 필요한 느낌이에요. 그렇게 매매하시게 되면 돈 벌려고 하는 느낌보다는 주식을 게임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그게 잘못된 투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계좌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할 예정이니까요. 오셔서 많은 이야기 듣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나도 종목 백화점이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또 세미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계좌를 좀 관리할 수 있는지 그 이야기 주첨쇼 유튜브에서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댓글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은 백종이 님께서 녹십자 홀딩스 3만 5천 원에 50% 추가 매수 단가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비중이 많긴 하지만 또 추가 매수하실 금액도 있으신가 봐요. 단가를 어느 정도가 괜찮을까요? 홀딩스 붙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시간 엄청 오래 걸린다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녹십자 홀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가를 낮추는 것보다 중요한 건 시간 투자예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해서 이렇게 지하실 팔고 내려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여기가 바닥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추가 매수 의견을 물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지금은 충분히 더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1만 5천 원대까지 이렇게 밀려 내려갔을 때가 지금 차트상으로는 저점 라인 같아 보이죠. 그래서 1만 5천 원대까지 밀린다면 또는 2만 원 이하까지 조금 밀려준다면 그때 좀 더 자리를 잡는 거 보고 한 3년 뒤에 연락을 다시 한번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오래 걸려요. 바닥 잡는데 시간 많이 걸리기 때문에 거의 2, 3년, 내년쯤에 이렇게 연락을 주시는 게 일단은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자리 잡으면 다시 한번 추가 매수 의견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랑이 님께서 롯데렌탈 5만 5천 원의 10% 오늘 올라가고 있는데 계속 가져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롯데렌탈은 진짜 상장하고 계속 내리꽂으면서 투자자들의 원성을 샀던 종목인데 요즘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맨토님? 이건 이제 집에 동전이 있으시면 앞, 뒤 하시면 돼요. 앞 나오면 올라가는 거고 뒤 나오면 떨어지는 거다. 그래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반반이죠. 이거 완전히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관은 연기금을 계속 사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입구셔놓고 올려놓고 팔아내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수급을 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수급은 꾸준히 보면서 그 수급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급을 본다라는 거에 가장 근본적인 오류가 뭐냐라고 하면요. 지난 과거의 행동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금이 계속 사고 기관이 계속 산다는 것은 지금까지 사 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걔들은 지금 주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 주식 갖고 있는 애들은 뭐 할까요, 나중에? 나중에 팔겠죠. 그렇죠. 파는 게 걔들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걔들이 연기금을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어떻게 됐는가 보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지금 수급하고 잘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게 이런 거예요. 기관이 주르륵 사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샀습니까? 해서 보니까 한 12월, 1월, 2월 계속 매도하다가 2월부터 사기 시작했습니다. 2월 17일. 그럼 2월 17일이 언제였는가 봤더니 여기서부터 사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네요. 그러면 쟤들은 지금도 수익 중이에요. 밑에서부터 사서 모았기 때문에 수익 중이라는 거죠. 그럼 그걸 보고 연기금이 사고나 기관이 사고나 그럼 나도 사야지 하면 그들이 팔았을 때 난 물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뒷붙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성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게 정확하게 이런 수급의 이해도와 뭔가 바닥에서 자리 잡거나 이렇게 시세를 만들어낸다는 그런 이해도가 조금 부족하면 이게 그냥 사고 있으니까 계속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지금 사야 되겠어.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요. 뭔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되게 복잡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하는 사람들이 주식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고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주식은 어렵게 하셔야 돼요. 주식은 복잡하게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실수하는 이유가 쉽게 하려고 해서 그래요. 주식은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배우고 그거를 복잡하게 응용하는 게 주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지금 이 롯데렌탈 같은 경우는 상장된 이후로 고가입니다. 대놓고 고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가를 올려놔 놓고 자기들 보호 예수 물량 풀려나갔을 때 가격만 올려놓은 채로 매도를 하게 되면 괜히 고점에 사가지고 고생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자리는 사선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지금 이 자리가 더 갈지 안 갈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요즘에 신규 상장 테마가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신규 상장주들이 이렇게 좀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많아졌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거는 4만 5천 원 이상 올라가기가 좀 버거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4만 5천 원에서 4만 7천 원 자리까지가 예외의 고점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져가도 안 가져가도 자유예요. 반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리스크라 생각하기 때문에 4만 5천 원, 4만 7천 원쯤 되면 손절을 하고 나와서 다른 종목을 매매하는 게 어떨까라고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댓글도 볼게요. 이번에는 쌍칼형님께서 한국골마 4만 8천 2백 원에 23% 5만 2천 8백 원에 15%를 보유하다가 1월에 3만 8천 원에 8% 정도 추매해서 현재 4만 8천 2백 원에 23%입니다. 평단가도 낮출 겸 7% 정도 추매해서 30% 채워가도 될까요?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이 전략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잘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할 줄 안다라는 거 상당히 이제는 거의 하수는 넘어섰다. 중수에 가까워지고 있다. 또는 고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하수들이나 한 방에 살라고 하지 조금 이렇게 실력이 있거나 실력이 이해도가 좀 생기신 분들은요. 분할로 잡아가요. 왜냐하면 주가라는 게 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떨어졌을 때 내가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상황 만드는 방법은 우리에게는 추가 매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상황도 내가 동시에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어떤 종목을 살 때는 처음부터 조금 사서 분할로 잡아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실천으로 잘 옮기셨다 생각이 들고요. 비중을 30%까지 채워간다는 관점도 저는 좋아요. 왜냐하면 종목이 많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두 종목 잘 잡아가지고 수익 내서 나오는 거 그것만으로도 수익을 좀 많이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좋게 좋은 투자하고 계신다. 그리고 한국 콜마 역시나 실적을 선방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은 괜찮은데 주가가 떨어져 있다. 이러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 그냥 갖고 있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러면 추가 매수를 이제는 한 번 했고 두 번 했는데 지금 비중을 늘릴 땐 어디서 하는 게 좋은가. 이왕이면 최저점에 가깝게 하는 게 좋아요. 지금 차트로 봤을 땐 3만 7천 원에 가깝게 떨어졌을 때가 최저점 같죠. 그러니 이 자리까지 밀렸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비중을 30%까지 채워 놓으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제가 말했던 아까 현금화 50%에 놓은 현금이 있다면 또는 그 외에 현금이 있다면 저라면 3만 원 이하까지 빠지면 저는 100%까지 한 번 올인해 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가격 메리트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3만 원 이하나 2만 5천 원 이하까지 빠진다면 그때는 기회다 생각하고 들어갈 돈을 마련해 놓고 추가 매수를 또 들어가신다면 저는 이 종목으로 수익 내서 나오는 건 어렵지 않다라고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전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노로 홀드에서 오고 6만 1천 원에 35% 네, 6만 1천 원에 35%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매수하고 있어서 쭉 떨어지고 있어요. 노로 홀딩스에도 또 하필 우선주네요. 멘토님. 어떻게 보시나요? 아, 목소리가 참 밝고 인수 좀 해주셔가지고 저도 참 마음이 안타깝네요. 좋은 말 해드리기가 힘들어서 이거는. 일단 우선주를 샀다는 것 자체는요. 돈 잃을 각오하셔야 돼요. 네.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우선주가 뭔지도 모르고 사셨을 거고 우선주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시청자님은 그냥 이 기업으로 돈을 잃을 각오가 일단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우선주는요. 주식수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주가가 이상급등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이상급락이 나오기도 하는데 다음 이상급등이 언제 나올지 아무도 보장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물론 한 번 튀어오르면 수익이 날아가는 거 보시면 15,000원짜리가 15만원까지 날아갔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파괴력은 있어요. 엄청나게 슈퍼급등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돈 잃을 각오를 하고 그냥 없다 생각하고 난 이 돈 잃었다 생각하고 그냥 마음 편하게 있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 마음을 비워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비우고 있으면 뭐가 있냐면요. 왜 마음을 비워야 되냐면 얘가 한 번 튀어오를 때까지 시청자님 이제 이거는 종목을 팔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기업 자체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한 번만 튀어올라 와줘. 네가 한 번만 튀어오르면 내가 그 언제든 나는 널 팔겠어 라고 하는 생각으로 앞으로 세워라 내워라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고. 아, 추감에서는요. 하지 마시고요.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거 산 거 자체가 위험한데 더 산다는 거는 지금 뜯어말려야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은 한 번 튀어오를 겁니다. 튀어오를 때 6만 원 이상은 한 번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 그러면 그 튀어오를 때 팔겠다라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올라올 때 8만 원, 9만 원, 10만 원 이렇게 노리지 마시고 일단 본전에서 저는 절반 매도하시고 나머지로만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좀 상황 파악을 해가면서 들고 가는 거다라고 설명해드리고 싶고 이왕이면은 수행 욕심 내지 마시고 본전 올라왔을 때 감사합니다 하고 빨리 나오는 게 최선인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가보도록 할게요. 허수정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은? 네, 고민이세요? 대한전산 갖고 있거든요. 네. 네, 2,300원에 100%예요. 네, 2,300원에 100%요. 네, 네. 알겠습니다. 뭐 100%면 늘 이제 뭐 답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답이 없어요. 100% 사시면은 뭐 답이 없어요. 난다긴다 하시는 분들 다 데리고 와서 여기 앉혀놓고 상담 시켜도 뭐 답이 있어요. 이거는 뭐 돈이 없는데 100% 다 들어갔는데 일단 매수가 한 거 고정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이제 하수와 고수의 차이가 뭐냐 했을 때 매수가를 낮출 수 있는 여지를 두느냐 아니면 그냥 올인의 산방에 딱 들어가 있느냐 하거든요. 지금 이거 2,300원 고정이에요. 어떻게 매수가를 낮출 겁니까? 방법이 없죠. 그러니 결국은 지금은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가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내 매수가를 낮춰놔서 올라갈 때 매수익을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내 매수가는 저 위에 있는데 주가만 낮아지게 되면 나는 주가가 올라가도 본전도 못 찾는 경우가 허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이건 정말 잘못된 투자기 때문에 뭔가 답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이 궁금한 거는 뭐 대안전선이 괜찮은 기업인가요? 그래도 가져가면 될까요? 시간 투자를 하면 될까요? 답이 없는 상태로 내가 끌려가도 괜찮은 걸까요? 그게 제일 궁금할 거예요. 그게 제일 궁금할 건데 괜찮은 기업 맞아요. 괜찮은 기업이 맞아서 답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주식으로 한 거는 100%고 더 돈을 넣을 수는 있거든요. 네. 이제 그게 제 말 따라 한번 해볼까요? 밑빠진 독에 따라해보세요. 지금 말 안 해도 뭔지 알겠어요? 네. 답이 없는 상태를 또 더 답게 만들겠다는 것 자체는 정말 위험한 발상인 거죠. 아, 내 숟갈 낮추면 된다고. 그럼 내가 돈 더 있으니까 갖고 와야지. 이게 우리가 개미라고 부르는 이유예요. 개미들은요. 밖에서 열심히 먹을 걸 찾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과자 쿠키를 주웠다 치면 그거 열심히 정말 자기 몸짓보다 큰 걸 열심히 끌고 와가지고 여왕 개미 방에 갖다 놓고 자기는 조금 먹고 나가버립니다. 그게 개미라고 불리는 이유예요. 밖에 있는 돈은 왜 자꾸 들어와요. 네. 아니면 얼마선에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답이 없어요. 아예? 아예 답이 없어요. 이거는 종목이 올라와주는 그 흐름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이건 유상증자하고 난 다음에 보통은 한 6개월 정도 횡무하다가 튀어오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튀어오르는 자리가 어딘지를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튀어오르면 30% 올라왔을 때 어디냐라고 하면 결국 한 2천 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얘가 500원까지 올라왔다가 30% 올라가게 되면 얼마입니까? 650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어딜까요? 아무 의미가 없는 그 대화예요. 여기는 아직 자리 잡은 것도 아니고 다 떨어진 것도 아니고 횡보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신호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여기서 떨어질 수도 있고 횡보할 수도 있고 이런 자리에서 얼마까지 갈까요? 라는 질문이 굉장히 웃긴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여기서는 답이 없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답이 없는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냥 답 없으니까 시간을 두고 나는 몇 년이고 들고 갈래. 왜? 괜찮은 기업이니까. 라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답이 없으니까 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지금 손절하고 다른 매매를 정말 올바르게 한번 해볼래. 라고 하는 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어떤 걸 선택을 하시던지 간에 둘 다 옳은 방법이에요. 탕수육, 찍먹, 부먹과 같은 거예요. 후라이드, 양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손절하시고 시간을 벌어서 올바른 기업을 저점에 사서 분할 매수를 해서 내가 다시 한번 해봐야지 하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 되고요. 지금 여기서 내가 장기 투자 한번 해봐야 되겠다. 들고 갈래. 내가 돈은 더 있으니까 자리 잡을 때 다시 한번 전화해서 내가 그때는 추가 매수 가능한지 6개월 또는 1년 정도 지켜보고 내가 전화를 한번 더 해야 되겠다 해도 맞는 방법이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어디까지 갈까요? 이거는 아무런 방법도 아니에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가지 선택지를 드렸으니까 잘 선택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저는 두산중공업에 고민됩니다. 너무 고점에서 샀어요. 매숟가랑 비중은요? 2만 3,400원에 20%요. 네, 2만 3,400원에 20%. 알겠습니다. 두산중공업, 이거 이제 조금 다시 꺾이는 것 같은 추세 보이긴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이대로 내려갈까요? 아니면 또 올라갈까요? 일단 지금 최근에 유상승자까지 했죠, 그렇죠? 그렇죠. 뭐 별로 안 좋네요. 저는 이런 기업 별로 꼴보기 싫어하거든요. 네, 정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 게 주가 끌어올려왔을 때 주가가 끌어올려졌을 때 유상승자는 기업치고 괜찮은 기업이 없어요. 이거 굉장히 기업 입장만 생각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 유상승자를 조금 발행해도 돼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건 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별로 지분 안 중요한데 영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어때요? 지분 때문에 싸우고 조주총화에서 네가 내 편이, 내 편하잖아, 네 편하잖아. 막 몰래 숨고 차명계좌 숨겨놓고 이런 거 하잖아요. 지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총 발행 주식수보다 더 많은 주식이 나오게 되면 지분이 희석돼 버리잖아요. 산술적으로요. 그러니까 주식을 덜 발행하면서 돈을 최대한 많이 땡겨올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주가가 올라와 있을 때 하게 되면 한 주당 발행 가격이 비싸져요. 그러면 자기들이 원하는 금액을 모으는 데까지 주식수를 덜 발행해도 되겠죠. 그래서 주가가 올랐을 때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유상증자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또 안 좋은 점이 뭐냐면요. 정말 기업이 좋아서 실적이 좋아서 앞으로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할 것 같아서 유상증자라고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 기업이 있는 반면에 지금 두산중공업은 그렇게 올라온 기업이 아니죠. 테마 때문에 올라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두산중공업에 SMR, 원전 소형 모듈 원전을 쓰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전 세계에서 두산중공업하고 협업해서 뭔가 원전 산업을 발전시키겠다. 뭐 이런 이야기 한 적도 없고 우리나라는 탈원전 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전 세계 글로벌 투자자들이 뭐 원전이 좋네 많이 이러니까 테마 때문에 급등했는데 그때 냈다 이때다 싶어가지고 유상증자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래서 이 기업은 잘못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투자자를 생각한 기업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결국 그런 기업을 지금 2만 3천 원에 사서 들고 있다. 저는 글쎄요. 이렇게 한 기업 중에서 고점에서 유상증자한 기업 중에서 뒤에 시세내면서 날아간 기업은 제가 보기까지는 아직까지는 10개 기업 중에 10개 기업이 다 떨어졌습니다. 고점에서 유상증자한 기업들은 대부분 다 떨어졌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은 지금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내려갈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시간이 지나면 여기서 횡보라 할지언정 밑으로 나중에는 결국 떨어지는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지금 들고 있을 이유가 별로 없는 가치가 없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어찌됐던 기대감은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탈원전 철회하겠다. 폐지와 전면 백지와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어서 아마 테마성으로 주가가 변동성이 조금 있을지 몰라요.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저는 본전 가깝게 탈출하고 나오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장기 투자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2만 1천 원대에서 반등이 좀 나와준다면 이건 아마 본전 탈출 가능성은 있을 겁니다. 2만 1천 원이 무너진다면 1만 7천 원까지 또 떨어진다는 건데 그때는 선택하셔야 돼요. 2만 1천 원이 무너질 때 1만 7천 원까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난 그냥 손절할래. 아니면... 그러면 지금 매도할까요? 지금 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2만 1천 원을 기점으로 잡아서 거기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 2만 1천 원이요? 네. 거기서 만약에 지금 지금 매도하실 수 있는 정도면 900원 정도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900원 기다렸다가 거기서 손들해도 괜찮아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2만 1천 원에서 저는 무너지면 손들하기를 추천드려보도록 하고 2만 1천 원이 지지가 된다면 2만 5천 원까지 반등 나갈 수 있으니까 그때 본전 탈출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유튜브 가보도록 할게요. 오라클님께서 우리 손 FNG 2,450원에 10% 공물가 상승하면 사료 먹는 돼지고기 가격도 상승이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셨거든요. 오늘 공물가 상승으로 사료주들 잘 올라가고 있는데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멘토님? 정확하게 분석을 하셨어요. 네. 공물 먹, 공물가가 상승하면 돼지고기, 사료 먹잖아요. 올라가요. 너무 다 좋은데. 올라가요. 그리고 소와 돼지를 먹는 인간 가격도 올라가요. 인간 가격이라고 할 것은 시급 이런 것들, 인건비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무서운 게 그거예요. 밑에서부터 하나나 차곡차곡 다 올려가지고 위까지 싹 다 올려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테마성으로 순서대로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들고 있는 거 괜찮고요. 지금 자리에서 더 살 필요까지는 없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무시당하고 있는 그러니까 소외된 기업이기 때문에 갑자기 오늘 엄청나게 수급이 들어와가지고 날아가거나 그런 일은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 이 정도 비중으로만 들고 가시더라도 3천 원 이상 한 번 튀어 오를 때 매도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니까요. 그냥 그대로 보유하셔서 수익을 내고 나오시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도 한 분 한 분 꼼꼼한 상담 도와주신 맨토니가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맨토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맨토니 고맙습니다. 맨토니 고맙습니다. 맨토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지수는 조용한데 그 안에 있는 종목들의 키워드는 명확하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키워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바로 체크해보시죠. 지금 곡물 가격이 여전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특히 밀 가격이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가격이 52% 정도 올랐다라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서 두 국가의 농작물 파종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곡물 가격의 상승세가 심화될 수 있다라면서 우려감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곡물 가격이 오르면서 사료 가격 최대 20%까지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체크해보시면서 관련지도 확인해보시죠. 네, 오늘 현대사료가 사안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시를 통해서 최대 주주가 변경됐다라는 이슈를 들려주기도 했는데요. 오늘 사안가가 신고가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24,300원에 거래 풀리지 않고 있고요. 한일사료 쪽으로는 오늘 거래량이 많이 붙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 19%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2,58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현재 사료주뿐만 아니라 비료주 쪽으로도 매기가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효성 OMB가 4%의 탄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농기계 관련주 대동까지 11%의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도 확인해보시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용산 이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취임식을 마치고 바로 입주해서 근무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용산 테마주로 묶이는 종목들이 오늘장 강한 시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연과 환경이 사안가로 올라왔습니다. 서울역과 용산역 숲길 조성 사업을 수주했던 이력이 있고요. 오늘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이 붙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는 2,065원에 거래 풀리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안철수 위원장의 국무총리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라는 보도까지 확인해보셔야겠습니다. 이에 따라 안철수 위원장 관련 주들이 오늘장 다시 한번 시세를 내고 있는데요. 오늘 알렙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대주주로 있다는 점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12%의 강세를 연출하면서 11만 4,300원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도 체크해보시죠. 그간 주춤했던 에너지, 원자재 관련 종목들 다시 한번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 정유 쪽은 이슈가 있는데요.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예멘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시설을 동시자발적으로 공격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러시아의 공격도 거세지고 있다는 점,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부각시키고 있는 이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정유주들 그리고 가스주들 장중에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GSE가 6%의 탄력을 보여주면서 4,85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L 쪽으로는 긍정적인 분석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기 최대 실적이 기록된다라는 그런 분석이었는데, 외인과 기관의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이고요. 2.5%의 강세를 연출하면서 8만 7,600원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도 점검해보시죠. 네, 이번 주 첫 거래일 우리 양 시장은 그간 상승에 따른 피로도가 많이 누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발리스크가 조금 더 강화되면서 오늘 우리 시장 쉬어가는 모습인데요. 코스피 쪽으로는 외인과 기관의 매도, 코스닥 쪽으로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쏟아지고 있고요. 현재 양 시장은 보악본에서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700선을 놓치게 되면서 2,696선까지 밀려있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간신히 빨간불 지켜내면서 924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영이었습니다. 네, 주챔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의 시간에 돌아와서 또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투 이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